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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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믿고 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되게 잘하신 거예요.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우리의 이의 좋다 헤퍽루와 하하 아빠와 함께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보는 내내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유혜진이랑 이삼균 캠평수개 씨 유혜진이랑 송동일 배우랑 다 너무 재밌는 코드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많이 공감하면서 봤습니다. 지금 20대 자녀랑 40, 50대 부모님들의 갈등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인 것 같아요. 영화가 공감이 가도 되게 재밌게 잘 봤어요. 감동적으로 가족들이 잘 보여주시는 영화요.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 싶어요.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가족을 생각하는 영화였어요.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. 해피 무비 레슬러 화이팅! 워렌 레슬러 화이팅! 레슬러 화이팅!